자연스럽게 우리가 국정원 얘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침 기자수첩 주제가 그거라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조를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국정원 압수수색을 갑자기 나서고 대통령이 꼭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서는 검찰도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진행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조선일보마저도 국정원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면서 토사구평의 약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시 지방선거가 가까우니까 정치권에서 긴장을 하는 거죠. 지지부진하던 야권이 민주당 새정치 합당신당 창당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언까지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선거 관련해서 타이밍이 무지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아주 나쁘던 초기에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결국 참패했죠. 이때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하더니 바로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임기 내내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끝날 때까지 얻어맞다 끝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을 때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네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총선거는 또 자기 임기 맨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만 실책 없이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는 그 박근혜 정권은 아주 순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 행태와 파문이 이렇게 갑자기 커지니까 국민의 의혹이 커지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접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대로 슬금슬금 계속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국정원이 토사구팽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첩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 거고 증거조작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고. 결국 국정원이 뭔가 이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애를 쓴 거는 분명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국정원도 팽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증거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낸 다음에 팽당한 유명한 사건은 역시 스탈린 정권입니다. 소련에서. 1927년에 시작해서 한 10년간 숙청이 이어졌는데 당과 군과 관료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 장성과 고위급 장교 90%가 숙청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망자가 200만 명이니까 할 말. 200만 명이요. 그렇게 추산되고 있죠. 그래요. 이때 스탈린의 사냥개 노릇을 한 기관이 내무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비밀경찰이라는 조직이 내무인민위원회로 들어와서 나중에 몇 가지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조직이 되죠. 이때 이걸 지휘했던 사람은 예저푸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정보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 비리 혐의를 덮어씌우는 수법이 너무나도 빼어나서 예술적 경제에 이르렀다고 칭찬을 받죠. 그래서 정략적 술수에 의해서 상대를 간첩이나 반역자로 몰아서 숙청하는 걸 고유명사로 예저푸신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저푸신화. 예저푸의 업무방침이 이거예요. 무고한 사람 10명이 숙청되더라도 한 명의 반역자만 안 놓치고 잡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숙청작업이 마무리되니까 저 인간이 너무 컸어 이러면서 베리아라고 하는 또 음무의 달인을 영입하죠. 그래서 베리아를 시켜서 예저푸를 갖다가 제거합니다. 또 예저푸는 특이해요. 거짓 자백함을 살려준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하도 많이 처벌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거짓 자백함을 살려준다고 하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뿌리쳤어요. 그래서 총살당하죠. 그렇군요. 예저푸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치적 증거조작 사건은 어떤 게 있었죠? 최능진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2년간 감옥살이를 했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런저런 경험을 되살려서 미군정에서 경무부 수사국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간부가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해방된 조국 경찰 안에 친일파 경찰들이 득실되고 이 친구들이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친일 부패 척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쫓겨나죠. 이 반공 애국투사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납니다. 김일성 정권과 소련 정권을 피해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 5월 10 총선거 때 이승만에 맞서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이승만과 함께 국회의원 동대문 갑에 출마를 하죠. 그런데 친일 경찰들이 나서서 최능진 선생을 국회의원에 추천한 추천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니들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도장을 누가 위조해서 찍었다고 거짓 증거를 대라.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분의 이 후보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군 내부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시킨 친일 경찰들이 최능진 선생을 붙잡아다가 너 국군 내부의 혁명군을 조직해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징역 5년형에 처하죠. 이 양반은 6.25전쟁 때 반전평화운동을 벌였어요. 반전평화운동이면 야 북한군을 다 물리치고 한반도를 이때 통일해야 되는데 네가 반전평화를 외치면 너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집행한 인물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의 또 김창용이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친일 경찰들은요. 2009년 9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최능진 선생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었다라고 결정이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증거 조작 사건 최능진 사건. 그러나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강한 어조로 진상 규명하고 문제 드러나면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또 검찰도 바로 압수수색했으니까 어때 진상이 좀 드러나겠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정부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라.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라. 검찰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 조작과 간첩 조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증거 조작 의혹이라고 했지만 애당초 간첩 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했느냐와 간첩을 잡으려다 보니까 모자란 증거를 슬쩍 조작했느냐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요. 무엇보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제기됐던 부실함과 의혹, 국정원 선거 개입, 그 배후를 캘 국정조사, 국회 특위가 다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 대통령도 몸통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깃털만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논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야당도 지금 당체 증거 조작에만 신경을 쓰고 간첩 조작 의혹과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무게를 안 두고 빠지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거 조작만 밝히면 된다? 증거 조작이란 곧 이 시대에도 간첩 조작, 용공 조작이 존재한다는 반증인데 그리고 부당한 정치 개입을 넘어서 국가정보기구가 아예 정권 만들기에 나서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건 대수술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어떻게 IT 강국에서 정보보호를 못하냐 그러는데 국가정보기구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사실이 있는 겁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발언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두고 넘어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프게 들어야 될 텐데요. 편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